역시 설날 아침엔 다 함께 해돋이를 봐야 한다니까. 다 같이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너무 기뻐. 나도 그래. 올해는 분명 행복한 1년이 될 거야. 밀크? 설날엔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는 거구나 밀크. 맞아. 밀크는 어떤 소원을 빌었어? 밀크는 하루라도 빨리 파르미의 왕국이 부활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어 밀크. 소망이? 나도 당연히 밀크랑 똑같은 소원을 빌었지. 우리 모두의 꿈이니까. 정말 밀크? 소망이 먹을 걸 밝히니까 계란말이를 1년 내내 배 터지게 먹게 해달라고 빌었을 줄 알았는데 밀크? 그러는 밀크야말로 초콜릿을 잔뜩 먹게 해달라고 빈 거 아니야? 안그랬어 밀크! 어휴 거짓말 하지마 밀크! 혜린이 넌 어떤 소원을 빌었어? 어? 저 말이에요? 아영 선배한테 제일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요. 어... 사실은요 제가... 어? 어! 밀크가 괴롭혀! 왜 이래! 왠지 올해도 굉장히 시끌벅잡한 한 해가 될 것 같지? 흐흐 그러게요. 하하오! 은유가